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원블럭 평계의 왕까지 엔더 드래곤까지 잡는 컨텐츠를 계속 해볼겁니다 오늘 2일차 얘들아 오늘은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엔더 드래곤 잡자 자 좀 땅을 넓히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살기 좋아지는 우리의 섬이 될테니까 자 여기다가 얘들아 내가 아주 멋진거 만들어줄게 우리 근데 땅이 너무 부족하니까 더이상 돌이 안나오니까 코블스톤 생성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? 용암이 안나올텐데요 야 얘들아 그렇구나 얘 눈사람 왜 안돼? 이거 아냐? 이걸로 눈 만들면 되는데? 얘들아 이 호박이 어떻게 얼굴 모양 만들지? 그거 숟가락으로 파면 돼 이게 얼굴 모양이 필요하대 그냥 호박 말고 아 얘 작업대에 넣어보자 작업대에다가 어때 나와? 어 나와 오오오오 왁씨 야! 자 이제 뭘 만들려고 하는거야? 어 이렇게 얼굴을 만든 다음에 자 이제 눈이 이제 무제한이라고 어? 내 눈 아 여기있네? 자 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? 어 눈사람이 있으면 이제 삽으로 이제 무한으로 팔 수 있는거지 뭐 했다 그니까 그게 뭔데? 뭐가 좋은데? 이게 있으면 이제 눈이 무한이야 그니까 눈이 무한이면 뭐가 좋은데? 블럭을 막 늘릴 수 있지 그치 바닥 안녹아? 눈은 블럭은 안녹지 어 어 얘들아 근데 눈이 바닥에 안 깔려 움직여야 깔리는거 아니야? 아 그런가? 그러면 이렇게 좀 늘려주면 되나 이런식으로? 자 움직여봐 움직여! 안 움직이는 얘 안생기는데 얘? 죽이자 안돼 안돼 무슨 소리야 잠깐만 그래 오 오 오 거북이다 오 거북이 이거 우리꺼 가져와야돼 우리꺼로 만들자 거북아 일로와 오 오 아이아몬드다 근데 철기 오 거북이 살려 근데 문제가 누가 아까 가위로 누가 아까 가위로 호박 만들었냐? 아니 근데 야 우리 도에서 딱 못파 어 야 그 누가 이거 초반에 어? 철칼 만들어서 그래 철칼 철칼? 철칼 누가 만들었더라? 어 아 1화 때 아 내가 만들었네? 아냐 이거 왜 안달아놔? 야 아니 다 나가잖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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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또 안가봤어 이거 그냥 열로 넘어다니면 돼 문 열 필요 없어 아니 난 거북이 놀라했지 거북이 얘들아 어 내가 무한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뼛조각이 있으면 가능한데 뼛조각이 있으면? 자 내가 물하고 줄게 일로와 뼛가루를 뼛가루를 여덟개 모아갖고 물 죽으면 안돼 나도 검색해서 해보는거야 응 잘 부탁해 아 됐다 됐다 이제 여기 여기 이쪽을 파면 돼 이쪽 요기 요기 이쪽에 물을 풀면 돼 줘봐 줘봐 내가 그러면은 여기다가 깔고 그리고 여기 링크 이걸 풀면 어 진짜 무한물 홀 됐다 우리 이제 물 걱정 없어 멋있다 멋있다 야야야야 물이 생기니까 물고기가 왔어 어떻게 물고기 아닌 거 같은데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몬스터가 계속 나와서 우리를 피해 주잖아 땅 파는 곳을 막아버리는 거지 그치 그럼 땅 파는 사람만 죽겠네 그치 땅 파는 사람만 죽게 되는거지 나쁘지 않은 생각인거 같애 막자 그래 땡땡아 근데 너희 안에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빼려고 아 어디 어디 이렇게 건네주면 돼 ㅋㅋㅋㅋㅋㅋ eternity 이거 건네주는 거야 덴드러 이거 노예아니야야 이건 OFF 붕뭠가 이제 우리 둘만 있네 근데 베스트공원 오 702 ㅋㅋㅋ 밥이다 자 밥이다 해초 철 여덟 이유는 안줄거야 어 어차피 ures 야야야야 야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위를 막아 얘들아 위에서 공격해줘 자 모두 위를 보세요 이제 곡괭이 하나만 주세요 마지막 인사를 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곡괭이 하나 안녕히 계세요 괜찮아 여기서 살자 그냥 뭐 그래? 곡괭이 곡괭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살게요 네 오붓한 시간 보내주고요 야 얘네 왜 이걸로 막았냐? 뭐야 이거 누가 막았어? 아 내가 옆에 그냥 상자 둘라고 옆에 상자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? 아니야 울타리를 말이야 여기 약간 철장 같아 아 철장이야? 자 이제 아이템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럼 먹을 거 드릴게요 자 그릇 주세요 그릇 아니 여기 벽을 퍼가지고 상자를 다 둘러본 다음에 다시 벽을 막으면 어떡해요 아 이 상자에 아이템을 넣는 거야? 아 별거 없더라고요 아직 만두 주지 마세요 자 여기 자 여기 노예들 식사시간이다 여기 와라 노예들 자 식사시간이다 아 이 편지를 제 아내에게 전해주시오 그래요 편지 주세요 아 얘 편지 썼어 진짜 편지 11월 22일 이곳은 지옥이다 밥도 제때 나오지 않으며 살려져라 빨리 이래 아 이거 멘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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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업그레이드다 어 진짜? 뭐 나와 이제? 여기 근데 여맨이가 여기 편지 줬어 너한테 우리 아직 시간이 안됐어 40초 남한테 어 너희 들어오는 거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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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하는 거 야 얘가 나 늘리고 있어 쟤 끔찍한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 만두가 어울리는구나 너도 들어가자 아 아 야 글씨에 갇혔어 그러면 신창? 안녕하세요 신창입니다 신창? 어 죄송해요 야 뭐야 형 던트패이 하신거에요 한 명 석방당했어 와 여기 철 야 여기 아이들 진짜 많이 켰다 열심히 일했구나 쉿 아 쉬쉬네 신창 눈치가 없어?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가지간다 신창! 열렸다 안 돼야 다 가지가는데? 하하 다 가지가 없는데 야 다 가지가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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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나 열심히 켰지 않은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신창 때문이야 아 열심히 켰으니까 선물 하나 줄게 만두할래식 나오죠 하하하하 만 크크크크크크크크 오케이 가볼까? 열심히 켤까?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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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? 그릇이요 아 네 그릇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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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잘 먹었습니다 김치만두 오 잠깐만 잠깐만 야 야 밖에 천사가 날아다녀 천사 천사?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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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못봤나? 그릇에 반을 반해도 될 것 같아 뭐지? 저기서 뽑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오오 그러네 오오 그러네 천사 오 굿 어 뭐야 고양이다 어 이거 고양이는 무조건 고용해야 됩니다 이거 크리퍼를 쫓아줘요 주인이 도망갔네 어 고양이 일로 들어왔는데 ches 무얼 봐 왜 때려 야 왜 때려 이게 고양이가 치는 자유롭게 너너들 수 있다고 차라리 그 안에서 꼬시는게 낫겠네 백 Universal 다이아몬드다! 우리 다이아몬드 구했어요 다이아몬드! 오이 줘봐 줘봐? 다이아몬드 숨겨놨어 아무도 모를걸 이제 근데 왠지 우리 뒤에가 열릴거같은 기분이야 우와 열렸다 내 다이아몬드 어딨어? 어이 꽤나 좋은 곳 깨왔지않는거야 하하하하하 이게 김치만두 고기만두다 부추만두야 아니 아 부추만두는 쉽게 먹을 수 있는거 아닌데 어이 어이 이거 꼬셔지는거 난이도가 약간 랜덤일걸? 어이 교대시간이다 자기가 들어가는데? 어이 어이 신참 먹구해 네 어우 감사합니다 김치만두다 맨날 고기만두만 먹어서 맛이 별로 없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원블럭 해봤는데요 어이 다음편에는 좀 더 발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공부를 해와야겠어 어 잘 모르겠네 어쨌든 재밌게 없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구요 아 노애들 조용히 좀 해 지금 오프닝하고 있잖아 왕윤아 구하느라 체육품리하면 먹고있어서 죽질 않아 그러면은 마녀다 마녀가 계속 살아나 계속 살아난다고 뭐야 이 마녀 그럼 안녕 아 노애들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